자고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신 분들께 댓글의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면 매주 두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너네 데스매치 할까요? 아이 개인전이다...골등 빠지는거잖아 홀등파진 아 홀등? 아이스 매칩니다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지우랑 1대2 간다 정현이는 어디갔어요? 정현이는 꼭 커디션이 안좋기 때문에 탈락이다 잠깐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여기 초반이야 다 뒤로 갈까? 오세요 다시 탈락합시다 제가 왜죠? 안갈건데요 자 살짝 인상이 오지만 선진국 위험합니다 어 이거 나 1등하면 레전드냐? 여기서 많이 해도 뭐 맨날 애들은 바지는 안짓겠지 뭐야 존나 치열한데 어 공짜이다 스피니 잘가시게 어 오 야 제가 몰라 이거 마저 몰라 선진국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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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잠깐만 인정이 탈락이야 세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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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죠 탈락? 아아 선진국 선수 탈락 아아 남산 헬파티다 일단 1등이 트랙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질송 골라야겠다 1등 나오면 조졌다 자 지오 막아라 머스피 다운 아 노랑이 2명 떨어져라 아 미칩니다 아 아 반월이 끝났네 아 아직 1렙이다 일단 일단 스피시 총을 하고 옛날 리드에 서넌 로드에 도ώ가 으어 진짜 나한테 아 맞다 야 첫번째 정렬 다운인데 왠정해 다운 저분 왜 저리 잘해? flight form 되거라고 비슷합니까 어어 어 뭐야 오 encounter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덱하냐움 doubt 잠깐만 닦아로 하니깐 오쾅 아... 스피나! 고맙다! 오...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 다음 타를 왔잖아요 단홀씨 피나? 아... 불쌍인데요? 불탄다 아 타세요 그러면은 와... 저 생각했다 간다 씨발 야 그들아 거리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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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기회다 거리우지해라 진짜로 아... 이 바보야 뭐해 왜 아 깜다 태칸이랑 즐길 수 있었는데 아 지오 탈락 시켜야지 나이스 조안님 찰팠다 어... 탈락이다 오케이 지오 쏜다 중전의 시에 드립금이 이상한데 약간 마지막에 정보를 할 것 같은데 아 피해가야겠다 아 답이 안선다 자아 지오씨 탈락입니까? 아 살아남았다 아 맵이 문제가 많네 아 아 아 몇 초지? 박겁다 이건 좀 이제 탈락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나 형 형 거의 벌레생정법이다 형 벌레생정법 와 치열해 벌레요? 벌레생정법이다 형 바퀴벌레? 어 바퀴벌레 ㅋㅋㅋㅋㅋ 싹벌레? 앉아라 이거 해야지 오 창현이 멸망이다 오! 데칸이함 다운 오 아니 아니 이제 붙어야지 오 오 잠깐만 아이씨 야 이게 4등 내리니까 트윙이 존나 크게 진다 아 아 이게 그 벌레급 생전능력이군요 아 치고치? 지나가 덜 됐는데 탈락자가 많이 많습니다 아 같은 탈락자끼리 왜 그러십니까? 아니 뭡니다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야 자복 좀 해줘 와 정현이 저거 자복 간다 정현 다운 어 아 무슨 역이야 오 1등 하셨네 오와 아 잠깐만 모른다 오 바저리 오 오오 야 안녕하세요 자, 이게 바로 벌레 생존입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자, 이제 진짜다. 아, 잠깐만. 트랙본이 근데 두아님이네. 정말 좋다. 어, 재미있네 이거. 배스매치 가끔 해야겠다. 이거 두노랑 파편 튀기는 사람 무조건 진다. 떨어진다. 나 폭탄 날릴 건데? 응. 공개 오디션보다 이게 더... 실력... 판매하게 더 좋은데? 이걸 공개 오디션으로 바꿔야겠는데요? 어,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이걸 3차 테스트로? 아니 2차 테스트? 2차 테스트가 나지 않을까요? 와, 이거 잘 따라와. 15전제? 50전제? 아, 베타 48인데? 1차 테스트가 나지 않을까? 1차 테스트가 나지 않을까? 5전제? 4전제? 4전제? 5전제? 9전제? 5전제? 5전제? 아 안된다 산협 다운 아 여기까지 그래도 장현이랑 지오보다 늦게 탈락했다 아 아